3차단의 인출판명 와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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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콧무역크다! 살래, 살래! 잘 사랑하십시오 성픈 아래로 자, 아빠들 꺼고 합시다. 꺼고 하세요. 오늘은 어제 얘기한 것처럼 봉혜 언니네에서 열무 비빔국수 먹방 하고 가자고 해서 제 언니네 얘기해놨거든요. 그래서 제 언니한테 부탁해놨으니까 비빔국수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쥬자 미역도 들어간 거예요? 맛있겠다. 쥬자도 들어가고, 쥬자도. 쥬자도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거. 이제 쥬자도. 맛있게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매콤이 언니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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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캡낚시키 핫도겨또입니다. 5월 30일. 오늘은 열한 몰입니다. 어저께 여기서 벤지 두 마리를 잡았었네요. 오늘 또 집사람하고 낚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사용할 로드는 도다리대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도다리 잡고 있는. 4호대입니다. 레드펄스의 GT 4-415. 릴은 레드펄스의 BI803하고 똑같고요. 라인은 파랍사 4호. 그 다음에 모노 9호입니다. 집사람은 30호 봉돌. 저는 40호 봉돌을 이용해서 똑같은 채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는 대친뿔소라예요. 대친뿔소라예요.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도다리대로 돌돔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캡낚시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사업대로 진짜 시간을 잡았으면 좋겠다. 사업대로 잡으면 대박 기운인데 사업대로 낙자 잡으면 대박인데 사업대로 낙자 잡으면 대박인데 야야야야야야야 니꺼도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겁나 때렸어 겁나 때렸어 완전 내려갔다 왔어 와 씨 아깝다 씨 겁나 때렸어 지금 가져갔어 야야 왔다 응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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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잘 뵙다 잘 뵙다 한 25 되겠네요 잡았제요 두 다리 떼니까 꽉 땡겨버리네 suscept기 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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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쁘다 어 재물거리 한 반을 재물거리 이렇게 재물거리입니다 네 너 잘 잡아 냈지 오 뭐야 오 뭐야 오 오 오 우와 겁나 크다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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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 올라가다 오 갑자기 왔어 갑자기 왔어 아 가까이 왔어 겁나 커 살짝 아기 있는데 이거는 오 무거워라 뭐지 어 무거워 그때 박는다 아이가 아 오늘 어떡해 그때 잡아 봐 해야 돼 어 진짜 야간 너무 너무 무거운데 안 감기 안 감기 안 감기 야 아파! 어디 먼저! 몰라서. 사이즈 먼저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순간 맞아서 깜짝 놀랐어. 35. 35. 야 핫탕이 보다 갱가 잡았다. 핫탕이 보다 갱가 잡았다. 아 젠장. 오마들 샤워! 핫탕이 보다 갱가 잡았어요. 뽀뽀! 뽀뽀뽀뽀뽀! 수리바늘 또. 수리바늘 이렇게. 수리바늘 이렇게. 다른 거. 또래요. 내 입질은 진짜 다 이거 같아. 오! 형!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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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훑었나? 왔다 걸었다. 걷었다. 걸었다 걸었다 걸었다. 걸었다. 걸었다 걸었다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건 내가 걸었어. 아 맞아 의자가 있었는데 이제. 에이 시그레. 헉덩. 야, 혹돔, 돌돔 다 잡는 거야, 지금 이제 도다리 떼로 해서. 아, 입질이 진짜 많아요. 그래도 오늘 이게 도다리 떼로 하니까 한 번씩 긁더라. 아주 꺾긴 꺾더라고요, 애들이. 그렇지! 우와, 크다! 우와, 크다! 우와! 우와! 뭐야, 빠진 건가? 빠졌어! 우리를 갑자기 침을 안 써. 있어, 있어, 있어! 내가 할게, 내가. 프로 31. 그럼 되겠다, 33? 2니? 3이니? 32네, 또. 32. 32. 어, 32. 혜택님이 오늘 최대 길이가 33이 돼, 깜짝.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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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tags. 왔어, 왔어! 왔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요. 걸었어요. 자, pan tie. 아, 차차차차차차 captar차차차차. 차차차차차차차, 차차차 자차차차차. Saint. 자차차차 참차, 3차 또. 우와악. 삐빌로 oppress. 30점. 30점. 30.5 30.5 자 이제 돌돔 대물 조사해서 집사람하고 함께하는 뺀지 조사로 거듭나겠습니다 간혹 가다 나오는 시즌 말고 확 확 꽂아가지고 옷자 뭐 하루에 두세 마리씩 잡을 때 대물 잡으러 가야겠다 오늘 총 오수 오수인데 한 마디는 좀 사이즈가 많이 작아서 방생했어요 오수 오빠들 해 뜨러 갑시다 이거는 오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 드릴 거 저희 한 마리만 먹고 나머지는 저희 갈 때 부모님 드릴 거 이렇게 포장해 놓는 거예요 오수 땡큐 자 안전하겠습니다 자 오빠들 짠 잘 먹겠습니다 오빠들 오 맛있겠네요 이거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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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아 아 아 확실히 저거 잡은 거가 겁나 달고 맛있네요 존둑존둑합니다 아 아 저거 잡았습니다 제가 저거 잡았습니다 아우 쫀득합니다 쫀득하고 달고 맛있어요 진짜 쫀득한데 이 찰짓 오우우 안 돼 어머 어머 깜짝이야 나도 먹는 순이 같네 어머 어디 찰짓는게 아 아 아 아 소장 넣어준 거를 달라고 음 이거 맵잖아 엄마가 지금 중간 줄 뻔 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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